안녕 안녕 캐럿자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 뾰드락지가 나가지고 여기도 살짝 가리겠습니다 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릇들 밥은 먹었어요? 그랬어요? 밥을 챙겨 먹어야 돼요 아 카메라 한 번 닦아달라고 어디 카메라 더 뿌려진 것 같은데 그릇들 잘 있었어요? 그랬어요? 여기는 방이 조명이 누래서 누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뾰드락지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요즘 캐럿들 뭐하고 지내요? 연락이 없어가지고 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해 보여요? 이렇게 하고 있을까? 그러면 시험 공부 중인 분들도 있고 내일 시험이시구나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세균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팬들 그 캐럿 분들이 그러니까 살짝 그럼 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? 방금 내 꼬르륵 소리 들렸나? 안 들었겠지? 밥 아직 다 안 먹었죠? 저도 배고파요 오늘 일요일이죠? 일요일은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샷 여러분 제가 딱 5분만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시면 다 말해드릴게요 딱 5분입니다 지금부터 준비 시작 팔찌 예뻐요 감사합니다 요즘 듣는 노래 저 요즘에 그 찰리프스의 그 걸프렌드라는 노래가 진짜 그때 위버스에서도 추천해드렸는데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때 뭐지? 저번에 정한이 형이랑 방에서 V LIVE 하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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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놓고 V LIVE 했는데 손님들이 전지적 뭐랬더라? 하나 남은 치킨 한 조각 시점이라고 다들 엄청 웃겨 하나 남은 치킨 한 조각 시점이라고 치킨 시점 방송 안녕 치킨아 아 너를 어떻게 할까? 내가 그래도 우리 캐릭터를 본다고 내가 사실 머리 빗질했어요 응 여기 없네 빗이 아 아 이게 편하다 나 배고픈가 봐 캐럿들 잠시만요 캐럿들 요즘 뭐하고 지내요? 저희 저희는 좀 이렇게 그냥 있어요 승관이 승관이 승관이도 괜찮아요 이제 잘 회복 중이고 궁금한 거 계속 물어봐주세요 팔찌 보여달라고? 팔찌 승관이 승관이 질문 중에 승관이 잘 따라하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데 그냥 같이 오래 있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씨 아이고 씨 보니 쌍 승관이 메 cuid 옷 단정히 아 왜 여기다 왜 요드러나가지고 아 왜 자꾸 꼬르륵 소리나 배고파 여러분 들었어요? 들렸나? 들린 사람 꼬르륵 소리들렸어요? 안 들렸죠? 안 들렸구나 아 들은 사람 있어요? 아 너 왜 이렇게 배고파 밥 먹었어요 캐럿들? 밥 뭐 먹었는지 추천 좀 해줘요 아님 밥 그거 내가 먹었으면 우리 호시가 밥을 뭘 먹으면 잘 먹었다고 소문날지 나는 근데 뭘 먹어도 캐럿들한테 말하면 다 소문나긴 하겠다 세계적으로 캐럿들이 진짜 다 많이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지역별로 계란밥은 어떻게 해 먹는 거야 계란밥 계란이랑 밥만 먹어? 스시, 장어, 가지 튀김 망고? 난 밥 먹고 싶은데 고기 먹어도 고기 아 간장계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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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 구추전 감자탕 돈가스 보쌈 두루치기 두루치기 맛있겠다 쌀국수 피자 피자! 여러분 제가 피자 중에서 그 피자 먹어봤어요 그 음 그 뭐야 그거 이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 피자 위에 그 채소 채소라 왔나? 그거 어떤 야채가 많이 올려져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피자가 아니라 그 피자에 그 풀이 엄청 올라가 있는데 미안해요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그게 풀이 엄청 올라가 있고 그 그 무슨 검정소스 있는데 와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막 피자 먹는데 건강한 거 먹는 거 같고 그거 시켜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그 피자 어 어 루꼴라 피자 루꼴라 피자 어 댓글에 올라왔는데 루꼴라 피자 루꼴라 피자 맛있던데 루꼴라 피자 한번 다 먹어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 개인 취향 저격 뿅 루꼴라 피자 맛있었어요 루꼴라 이름이 어려워 루꼴라야 왜 루꼴라지? 왜 루꼴라인지 아는 사람 지금 검색할 시간도 드릴게요 일단 루꼴라 피자는 나는 먹었으니까 다른 음식 좀 묵은치 돼지 김치찜? 아 자꾸 배에서 소리나 제가 배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막상 가까이 되니까 안 나네? 약간 좀 많이 났었는데 아 아 여러분 아 미안해요 이거 뾰드락지 없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아 이거 유효 나가지고 이거 진짜 이거 여기 났어 진짜 아 유효 며칠 안 나다가 갑자기 오늘 났네? 자고 일어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보이죠? 아 진짜 아파 심지어 진짜 아 뾰드락이 떱떱해 캐럿들 밥 먹었어요? 뭐 먹었어요? 밥 여러분 식사하신 것 좀 다 메뉴 좀 올려주세요 아 아직 안 먹는 사람도 많구나 비빔면 맛있겠다 비빔면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제가 이렇게 브이앱 이렇게 하는 거 캡처해서 올렸을 때 여기 보정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? 우리 캐럿들 금손이니까 좋다 아 다행이다 화면에 잘 안 보여서 필터 끼기 잘했어 지금 숙소에 저밖에 없어요 애들 몇 명 개인 레슨 받으러 가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배고프다 와서 밥 먹고 밥 밥 먹고 싶어 이제 6시야? 근데 6시까지 한 끼도 안 먹으면 어떻게 어떻게 버텨야 한 끼도 안 먹고 대단하다 안 먹으신 분들 나는 그래도 아까 낮에는 조금 뭐 먹었는데 눈이 눈이 좀 커진 거 같아 안 커졌나? 아 머리가 머리가 진짜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스탑! 염색 스탑! 트리트먼트만 할 거야 작년에 그 독 앨범 하고 투어 다닐 때 계속 탈색을 너무 많이 해서 데미지가 너무 컸나봐 어떡해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여러분 나 방에 TV 설치했어요 땅! 이건 리모콘 유튜브도 볼 수 있대 영화도 볼 수 있고 짱 좋지 내 발이야 내 발이야 이건 내 발이야 이건 내 발이야 이건 내 발이아아앙 이건 내 발이야 달고 Fear 눈염 konk journée 싱lden 호시 브이앱 중입니다 어 봐라 여러분 안녕 안녕 갈게요 뿅